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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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차가 지는가 그래 등 뒤에 서면 내 눈을 쳐져 두는가 사랑 때문에 신묵해야만 난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당신은 나의 남자여 당신은 나의 남자여 아니 가야크님 가야크님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등인지 가야크님 가야크님 아봉 가야크님 아봉 그리고 도깨비 채널이 금지곡이라고요 내가 노래 겁나게 못한다 이 말 안해요 가사가 야해 가사가 야해 가사가 야해서 그런거야 저기요 단장님 나도 채팅 좀 합시다 최은수 우리 또 아봉 줄건가요 당근 저기 당근 있네 당근 아봉 아봉 시간에 유리병사랑이나 들어요 그냥 아봉 시간에 유리병사랑이나 듣고 있으시오 레드캐치님이 아봉은 사랑이오 사랑은 아봉이라는 명은 가슴에 새길게요 숲현채단장님 딸랑딸랑 아봉 레드캐치님 아봉 아 아 아 아 에스라엘에 아 아 아 아 레드캐치님 열두번으로 지금 권춘영님과 동일 2등입니다 2등 자 누가 먼저 누가 먼저 2등 자 1등은 중주자님 지금 15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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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찡찡을 하면 셔 달려라 달려라 찡찡찡을 하면 셔 여기가 덤마장이네 자 춤도 찼네 춤도 찼네 동시장님 달려라 달려라 랩트 캐치미 달려라 달려라 뿅 강주 둘째 뚝백님 2번만 2번 자 어디에 보시겠습니까 자 끝날 때까지 어디에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권춘영님께 걸겠습니까 춘주짠님께 걸겠습니까 랩트 캐치님 그 와중에 이 부모님 개빨이다 이쁜건이 아봉입니다 아봉 레드 캐치님 지금 열한번 12번 올라갔으니까 지금 권수영님과 자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2등 누가 과연 2등을 할까요 자 12번 권춘영님 12번 레드 캐치님 12번 자 2번 2가 지금 쟁쟁합니다 2가 쟁쟁하고 자 춘주짠님 분발라세요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3명만 따라가면 따라갑니다 3번만 더 따라가면 따라가니까 얼른 춘주짠님 멀리멀리 빨리빨리 도망가시기 바라기 시작합니다 양정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하고서 진짜 쩝팔려 죽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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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걸리 아니 이쁜걸리 전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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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얼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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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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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생 일인데 뭐 좀 안심으로 드셔야 하하하하 아 메미라고 했다고 꼬리 꼬루 메미라고 했다고 꼬어지르다니 필링 악어 여섯대 이겨라 이겨라 누구든지 이겨라 도깨비처럼 도깨비처럼 그냥 들어왔어? 아니요 내고 들어오셨어요 내고 들어오셨어요 내고 들어오셨어요 내고 들어오셨어요 내는 배가 아파서 못살겠어요 건축형님 밥은 박수 짝짝짢친사랑 누구예요? 최연승님 알고 계시요? 건축형님 아봉 건축형님 지금 13번으로 지금 2등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레드캐치님 12번 다시 3위로 밀려놨네요 3위로 밀려났어요 건축형님 2등 2등 2등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레드캐치님 안타깝습니다 지금 2등 2등 3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레드캐치님 3등으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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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렛츠키츠님 방금 입금하셨습니다. 그럼 저기 뭐야 어디갔어? 권충현님 12억. 렛츠키츠님 13억. 아 안타깝군요. 2등이 각축전을 모르고 있습니다. 권충현님이 3위로 물려놨습니다. 권충현이 또 들어왔습니다. 다시 또 공동 2위가 되었습니다. 둘락둘락. 빅추락. 하면서 1등은 춘주장님께서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달리시고 2등이 근데 지금 존나 싸우고 있습니다. 부겨비 채널이 너무 우소서 이제 정신차리고 자러갑니다. 현숙씨 화이팅. 어머 어머. 자고가도 두 분은 내구. 구원비를 내구와요 내구와. 내구와요. 충주장님 뭐하십니까? 지금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이면은 따라잡습니다. 충주장님의 미운사랑. 충주장님의 미운사랑. 미운사랑. 자 올라갑니다. 트 트! 예헤! 그리고 나의 미운사랑. 헉장하 클라이당 2위가. 네. 전는데. 네. 모 tokens. 전 pesticide장에 왔다. 네. 잠재 아이 엄턴2위. 저저 posit이네. 네. 예. 길이리래를 세거나amer DanMIWA. 저지 길이 세월 이만 괜찮다고 미만을 내려놔 차라리 좀 벌릴까 미워졌다고 더 알 수 있나요 해결놔 찾아올까봐 알수리처럼 내리지 못해 이대로 끝날다 할게요 이끌레 노을 순 없어 너와 다 운명인거야 여덟 매듭이 치니 짐짚어 깡풍이 이만 말타입어 이만 이렇게 우린다 양파 대변다 찾아올까봐 가슴을 사랑을 잊지 못해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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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yeah взрыв 내 목을 줄 없어 너와 나를 울면 이래요 레드키즈님이 단장 채용수님 우리가 말인가요 당나귀인가요? 졸듣네요 레드키즈님 우리가 말인가요 당나귀인가요? 레드키즈님 14번 안타깝습니다 고춘현님 3위로 밀려나셨습니다 3위로 뒤쳐졌습니다 2위가 레드키즈님 2위로 분발하시고 계시고 춘수장님 1등 1등 다시 들어오셨군요 지금 2등하고 2표 2개 차이입니다 2개 춘수장님 더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드키즈님 15번 한 번 차이입니다 하나 차이 권추장님 기권하시는 겁니까? 기권하세요 이제 돈 팔아줬어요 시브라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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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요 이제 물러나셨나 보네요 어 권추장님 물러나셨고 오늘 무리하셔갖고 레드키즈님 16번 달리고 있습니다 아 춘수장님 18번으로 아직 열심히 달리고 계시고 레드키즈님 16번으로 어 자 두번 차이로 자 이기고 있고 이제 권추장님은 지금 저쪽으로 3등 3등으로 밀려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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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권추장님이 10번 열심히 3등이야 8등이야 1등 해야지 오늘 1등 해야지 응 3등이 뭐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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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1등으로 올라가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오우 충주장님 분발하세요 레드키즈님 지금 18번 하셨습니다 18번 번추장님 지금 14번으로 힘들어 어 19번 어 1등 지금 동일 1등이 나왔습니다 동일 1등 동일 1등 1등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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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금 누가 1등을 하시길 지금 19번 자 충주장님과 레드키즈님 지금 아주 그냥 무진장 날리고 있습니다 어 레드키즈님 그디어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레드키즈님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자 레드키즈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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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충주장님이 따라오셨네 또 동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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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채널처럼 오신 누구들 도망간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х 하 tutaj 하하 하하 하 Lightly am asking 하하 지 где ch 튜드장님 2등 이시구요 레인드 캐치님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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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22번 튜드장님 1등을 포기하시는건가요 더 달리시기 바랍니다 권지원님은 저 뒤에까지 밀려있습니다 지금 권지원님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더 달리시기 바랍니다 달리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하면서 또 방송중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주세요 출드장님 힘내라고 오라고 생각해주세요 출드장님 오라고 하는게 좋아요 네 힘내시라고 아 출드장님 출드장님 아아 세상에 2등으로 밀려났네 아우 레드 캐치님 22번 아이 저기 출드장님 20번 아이 권지원님 14번이 뭐야 아이 아이 이 즉 아주 그냥 칵축점을 벌려야지 해소라는 사람도 막 힘이 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안되잖아 출드장님 분발해 빨리 빨리 분발 응 지금 레드 캐치님 1등 하고 계신게 자 우리 자 열심히 레드 캐치님 1등 하고 계신데 더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가자 정답 아 나 나는 새벽 다시 나 하니 정말 기다 시간 그가 나고 빛나는 아니 널 원 나가봤나 나의 사랑 하신다 하니 정말 행복할 예상 설레다 떠는 가슴은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오래번이 아무리 얘기해요 몰래요 커다란 가슴의 얼굴을 입고 시댁이대로 죽어보며 왔어요 난 정말 행복해요 오래번이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오래번이 나가봤네 꼭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릴거야 어머나가봤네 목소리에 울고 있어요 내게 영원한 어머나가봤네 내게 영원한 어머나가봤네 내게 영원한 어머나가봤네 커다란 가슴의 얼굴을 웃고 시댁이대로 죽어도 영원없어도 이리와 시댁이대로 내게 영원한 온라곤이 내게 영원한 온라곤이 우리 침무짜님 레드킷즈님 손가락으로 불어버려서 울어주세요 자기 손가락으로 주민장이가 빠져 놓은 것 같다고 추두장님 28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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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두장님 1번 달리고 있구요 레드킷즈미 지금 1번 2번 차이가 많이 나는구요 쥬루장님 30번을 29번 하셨네. 아 레드패치니 이제 못따라고 지는군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어휴 순주장님 야 서른 번 하셨습니다 서른 번 서른 번 진짜 권채원님은 여기 있어 여기 이만큼 있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 지금 권채원님은 권채원님은 달리다가 딸이가 품질해졌나 보다 차라리 주연님이 더 혼명하신 것 같아요. 레드패치니 1등 하려다가 지방 고살났어 23번 그래서 아직도 몰랐어요. 아직도 몰랐네 오늘 아무래도 1등은 우리 충족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달려주신 우리 충족장님과 레드패치니 그리고 권채원님 세 분에게 자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손뼉도 치고 발동도 치고 박수 받으셨다 고 쪽팔이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레드패치니 따라가려고 하다가 윤수연님이 안녕하세요 현순 누나라고 하는거죠? 아 현순 누나 아범! 아범! 아범 좋아! 권수연님 다장님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권수연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권수연님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여기 나와요 왜 싸워? 몰라요 누구랑 싸워? 여기 아가씨네요 내가 못 봤어 빨리 얘기해줘야지 이 중댕아 머리 알면 되지 아 벌써 가봤디 내 눈에 띄어야지 내 눈에 안보인거는 나는 안 믿어 우리 레지캐친이 25번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요? 아범! 네? 누군요? 감사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몇째꺼를 해줘야냐? 왜 몇째꺼를 해준지? 아 우리 아 오늘 생일이니깐 우리 VLW 생일 저기 난 동생이니깐 3개 몇째꺼 3개 든다 네 3개 몇째꺼 3개 이제 선물이야 선물 선물로 드리고 아 이제 생일선물로 몇째꺼 드려야 되겠지? 아 이제 생일선물로 몇째꺼 드릴거야 이제 생일선물로 몇째꺼 드릴거야 이제 생일선물로 응? 아 그것도 줘야지 그것도 줘야지 응 응 응 응 응 썰바 보려고 할 때 응 바라고 아니 갖다 드려 그냥 갖다 드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자 아 아 아이고 자 즐거워 오셨나요? 응 응 응 오늘도 응 응 여기에서 멈출까 합니다 응 응 응 또 내일 토요일이라 또 있지 응 응 자 지금 응 응 자 오늘 결과를 말씀드리기야 자 1등은 응 응 자 1등은 자 충주장이니 2등은 레드 캐치니 3등은 권춘영님으로 자 오늘 1등 당첨하신 2등 3등 3등 3분에게 오늘 정말 감사로 표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허헝 응 응응 아 아 정말 어 음 아니 웃기자고 했는데 으 으 웃기자 했는데 어떻게 아 이제 끝났어요 1등은 순추장 님으로 정해졌어요 으 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 아 좀 더 재미있게 놀아 버리려고 어 그랬습니다 그게 다른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아 이렇게 또 이거에 또 어 아 저 같이 동참해 줘 우리 아 출두장 님과 우리 권충현 님과 우리 래드케치 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 자 모두 우리 후원에 주신 우리 소중한 우리 어 모든 우리 카페 어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드리고 어 하나 한번 한번 읽어드리려 하니까 너무 길어 가지고 어 오늘은 아 창에 창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창에 써있으니까 아 이거 보시고 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아 여러분들을 후원에 저희가 으 으 굶어 죽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으 현장에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또 같이 놀아주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서 어 재밌고 멋있는 으 이쁘고 멋있는 뒤엇고 어 모습으로 에러분들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굿빠이 군밤 되시구요 내일부터 힘들니까 자 즐겁게 지내시구요 자 시간이 남는다 보드리 보러 오세요 빵굼 아구이거